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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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지금 3천 원 측정기에서 각 위치를 해가지고 최소 한 2cm 어떻게 하면 될까? 어... 터치할까? 네 맞습니다 그... 측정이 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좀 포인트 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좀... 지게차 베어링 특수 베어링을 주문하고 있고요 저희 국내 매니저 지게차 수사 업체 모두 마품이 미리... 자 realized 서시빈의 목이 필요하게 ㅋㅋㅋㅋ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... 도움이 필요하군요 ㄴㄹ 헿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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